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부터는 당분간 현장에서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을 행복하게 하고 또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업가들을 모시고 기업가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나라에서 한과 명장 1호이신 김규헌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오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 대표이사님은 현재 신궁 한과 전통한과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맞죠? 이 한과 명장은 제가 처음 뵙던 게 명인협회 총회에서 뵀는데요 한과 명장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듭니까? 작년에 박사님 뵀었을 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명인협회에서 하는 총회 때 강의해 주시면서 저렇게 늘 생각만 하고 보고 싶어하는 부분을 뵙게 되었고요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명인을 지정하는 제도이고요 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명장은 대통령 영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과 명장이 계시고 또 유사한 종류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머리, 그 다음에 한복, 양복, 신발, 구두, 석공예, 철광 그 여러 직종들이 우리나라의 중공업의 여러 직종들이 한 전체 650명 정도 있습니다 아주 어렵네요 네 그중에 이제 한과 부분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네 지금도 한과, 그럼 한과 명장이 되신 게 몇 년입니까? 13년도에 명장이 됐죠 2013년, 근데 그 이후로는 다른 분이 배출이 안 됐구나 전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자성으로 유일무이한 한과 명장이네 1호도 아니고 1호라 해서 2호, 3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한과의 전국에, 또는 전 세계 70억 분이 하나의 명장이다 이렇게 저는 자존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몇 년 하셨습니까? 한과 제조는 40년째 원래 하고 있습니다 40년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한과 업계에 발을 내딛게 된 게 어떤 계기로 소위 사업 기회를 어떻게 잡게 됐느냐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그게 뭐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그 자녀들이 조금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처가집에서 이제 저를 일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한 2, 3년 정도 그때가 몇 년입니까? 78년도 정도 됐습니다 한 2, 3년 정도의 처가집에서 기술을 배우고 일을 좀 하면서 요새 같으면 좋게 생각하면 전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 3년 하다가 81년도에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직원하고 셋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건 처가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가는 원래 안동인데 안동 대가집에서 한과를 만들었고 잘 만들다 보니까 서울에서 와서 사업을 조그맣게 했었어요 상당히 좀 그 한과의 육아약과를 상당히 많이 좀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재래시장에 의해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출발지는 안동이네요 그렇죠 이제 안동을 우리가 지금도 가보면 지금 유가의 수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교의 수도 유교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안동에는 제사 문화 같은 것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양반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한과 같은 것도 유행을 했고 네 그런 얘기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옛날에 장가 가서 그 문화를 몰라서 정말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처가는 한동이면 저는 고향이 영덕이고요 처가는 안동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거로 따지면 신분 차이가 좀 낫네 낫죠 아무래도 바닷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좀 하대했던 그런 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양반 양반이고 그런 습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장인어른이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면 장인어른이 안동에서 하다가 서울에는 이제 천암도 하고 그 다음에 동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했었어요 가족 사업이었구나 네네 그러다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죠 한 2, 3년 정도 네네 2, 3년 정도 배워보니까 그때 기억에 남아있는 게 그게 이제 1980 70, 1978년도 쯤 됐죠 그때 에피소드나 이런 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처갓집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그 처갓집에서 한 대목 추석설보고 대목이라고 그랬죠 대목 큰요 구정하고 추석하고 대목이라고 하는데 한 대목만 보면 집을 한 채씩 샀어요 그 처갓집에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저렇게 일을 하는데도 집을 한 채씩 사니 내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레시피를 만들고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계산을 보니까 말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부가율이 있다는 걸 사실 알게 됐어요 초준화를 하면 그렇게 많은 걸 네네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계속 그렇게 일을 또 일같이 안 하면서도 1년에 한 번씩 그냥 집을 두 채씩 사고 이러니까 정말 거기에 대한 그러면 이제 81년이면은 아 78년이면 그때 이제 되게 나이가 아 나이가 20대 후반 후반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굉장히 유망하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한 거네 유망한 걸 알고요 그 일을 좀 내가 더 시장을 넓혀가지고 그 시장을 전체적으로 우리 최고의 어떤 한가를 그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처남이 이제 군대 갔다가 온 사이에 제가 그렇게 시장을 넓혀 놓으니까 제가 이제 뭐 제가 잘 할 테니까 그냥 그만둬라 뭐 이런 정도로 조금 반신 반신해서 그냥 나오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뭐 그게 직계가 아니니까 그렇죠 남자로 이렇게 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 사실 이제 창업은 81년 정도 네 맞습니다 네 81년도인데 81년도에 처음 시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아 저희가 그 처간집이 그 월곡동이었고요 저는 이제 그 월계동에서 했습니다 저기 그 월계동 월계역이 있는데 그 강원대학교 있는데 그쪽에서 있는데 고대에서 쭉 가면 있는 월계동 예예예 월계동에서 아 이게 참 정말 한 그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2, 3년 동안에 해보니까 많은 걸 느꼈지 않습니까 매뉴얼도 만들고 레시피도 그 정리를 하고 돈을 저렇게 하는데도 돈을 부과율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냥 치울 수가 없어서 제가 나와서 이제 조그만한 한 열대평 정도 되는 창고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직원 하나 데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창고를 한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한과를 해보면서 아 이게 참 미리 돈 벌이도 괜찮지만 내 안께 잘 맞는 것 같다 그런 거를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과율도 많고 정말 시장을 뜰고 보니까 상당히 제가 다 악건을 해서 다 시장을 장악했고 그런 상태 속에 제가 시작을 했고 제가 시작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서 옛날 생각이 났었어요 옛날에 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가 광주리에다가 그럼요 놓고 육아 약과 뭐 옥춘사탕 빨갛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두고 내가 이제 둘째 아들인데 내가 좀 옛날에도 어렸을 때 사남매 중에 둘째 아들인데 좀 좀 별났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곰쳐 놨다가 저흰대 이렇게 항상 육아를 주고 약과를 주고 그랬어요 어느 동안 하면서 옛날에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아 이거 뭐 배가 아프다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러면 할머니가 곰쳐 놨다는 거 주고 육아도 먹고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에서 아 이건 정말 이거 참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정말 몰입해서 열심히 했죠 그러면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맛있게 한과를 먹긴 하는데 그 한과의 가장 주력 상품이 뭐 육아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죠 보시는 분들은 네 네 그 한과는 우리 그 한가문화박물관에 오면은 그 고려시대 규합총서 삼국유사에서 한과에서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벌써 삼국유사의 한과 기록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쭉 해서 이제 나오는데 가장 한과가 발전할 수 있었을 때는 조선시대입니다 불교가 왕성하게 들어올 때 그때 보면은 그 한과가 상당히 많이 쓰였고 그때 한과가 254가지가 있었고 조선시대 때 네 네 네 불교가 왕성할 때 그래서 워낙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 속에서 곡류를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열매 줄기 뿌리 이걸 가지고 이제 한과를 만들어 먹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임금님이 옛날에는 그 한과를 못 먹게 만드는 사람은 버려줄 수 있을 정도 이런 금지령이 내릴 때도 있었어요 식량이 귀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 박물관의 패널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크게 많이 나가는 것은 약과 약과 약과가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약과가 그 이와 같이 이제 그 지금은 이게 이제 디저트용으로 디저트용으로 이제 옛날에 어떤 그런 문화를 디저트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뭐 분유 그 다음에 우유 계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영양 듬뿍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전에 약과는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고 동그랗게 크게 돼 있는 거 동그랗게 찍은 거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약과 그 다음에 육아 육아는 이제 과자 네 찹쌀을 발효해서 만들어 가지고 쌀밥풀을 묻힌 거 쌀밥풀이 그 육아라 하구나 약과 육아 그 다음에 강정 강정 이와 같은 거 이제 그 강정이죠 네 그럼 3대 상품이네요 장르가 네 약과 육아 그 다음에 강정 그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대표 상품이구나 네 맞습니다 한가 이렇게 하면 3대 주력 상품군으로 구성되는 약과 육아 강정 그럼 이제 여기 또 약과 중에서 또 이제 갈래가 치지겠네요 그렇죠 꿀약과 무슨 무슨 약과 무슨 약과 해서 다 하고 해고 육아도 조청 육아 백년처 육아 뭐 그 다음에 쑥 육아 무선 육아 무선 육아 쭉 있고 근데 역시 기본은 그래도 딱 3대가 네 크게 가장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한과 시장이 우리나라에 한 얼마 정도 행성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그 한과 시장이 그전에는 뭐 한 지금 시장 대략적으로 한 몇천억 정도 몇천억 정도 네 네 네 그럼 거기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가 우리 같이 이런 업체가 대다수였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한 4 5년 전부터 일반 업체가 그런데 큰 업체 대기업에다 납품하니까 납품하다가 걔네들이 이제 거기 가서 기술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대기업에서 약과를 많이 팔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네 네 네 그러면 그 시장 자체가 좀 치열하겠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나가는 거 하고 그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워낙 이제 싸게 나가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밀가루에다 물엿을 해서 반죽을 해서 그냥 제수용처럼 나가지만 이거는 저희 핸드메이드고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약과거든요 네 네 네 조직 파이 조직으로 만들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거래하다가도 기술 배우려고 여러분을 와서 두들겨도 내가 그 반죽실에 문 안 열어줘서 네 1년에 한 수십억 되는 거래처를 끊을 정도로 자존심을 갖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드는 과정은 대개 어떻습니까 그 약과는 이제 그 이제 밀가루에다가 이제 기름하고 그 다음에 조청하고 여다고 버무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제 발효해서 좀 몇 시간 발효해서 이제 그 지금 발효식품이네요 그렇죠 발효식품이라고 그러시죠 그런 발효식품이면은 그 자체가 상당히 건강에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구나 그렇죠 그 옛날에 어른들은 참 지혜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그 할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내가 소화가 잘 안되고 뭐 그렇다라고 부르고 하다 이러면은 할머니가 그걸 육아 꺼내서 주고 배를 만져주고 이러면 알게 모르게 괜찮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의 이제 40년을 만들다 보니까 한과는 다 그니까 육아도 발효식품 약과도 발효식품 네 아 두 개다 네 아 그럼 저는 이제 그 한과 이렇게 하면 예전에 이제 무님들이 되게 시집 갈 때 네 시집 갈 때 집에 그 군부를 딱 컨방 같은 데에 놓고 네 네 네 육아를 손님 접대용으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육아를 만들어서 잘라가지고 아니 방바닥에 이제 뜨뜻한 게 아름 무게 있나 네 말로 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튀겨가지고 이제 그 이마지용으로 쓰고 그랬죠 아까 이제 반죽실이라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 공정 가운데 가장 핵심 공정 반죽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하우가 반죽 약과는 이제 반죽실이고 네 육아는 이제 발효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가장 고도의 노하우고 네 그렇죠 다년간의 그런 경험이 축적돼서 손 맛 같은 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거 뭐 온도, 섭도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 다 함축해서 거기에서 반죽실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계량을 하고 계량하는 것도 약과를 만들기 위해서 계량하기 위해서는 뭐 한 3년 전에 부터 네 3년 전 2월 20일 같으면 2월 20일 온도, 섭도 또 2년 전, 1년 전 이렇게 해서 그게 레시피를 타고 그 맞게끔 조청을 끓이고 그 맞게끔 발효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게 보통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조합이 딱 맞아듣어져요 맞아요 그래야 맛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약과를 만든다 라고 해설을 쓸 때 날씨가 뭐 15도 10도 이렇게 됐는데 날씨가 정말 좋았단 말이에요 맑었는데 오늘 비가 온다 이러면 오전만 만들고 오후에는 비가 오니까 못 만들죠 아 비가 오면은 아니 비에 오기 비 안 오는 걸로 해서 반죽을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섭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과자가 눅눅해지고 맛이 떨어지니까 오전 3년 전 비가 온다 안 온다 온도 다 그걸 파악해 가지고 레시피를 타고 레시피 타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아침에 잘 만든다 오후에 갑자기 비가 오면은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과자를 못 만들죠 맛이 떨어지고 이제 섭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초창기부터 다른 그런 이제 그 집안 식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표준화라든지 네 네 그런 그 좀 과학적인 제조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들을 다 노트 같은 게 정리해 가지고 네 네 일종의 이제 그 다양한 환경에 맞는 그런 최적의 그런 제조법 같은 걸 찾아내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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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출근하기 전에는 항상 이와 같이 이제 그 이렇게 메모지를 가지고 다녀요 항상 네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고 밥을 먹을 때 누구 손님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나는 그 내 직업하고 그게 바꿀 수 없으니까 항상 어떤 말씀 중에라도 늘 연결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써요 그리고 또 회사도 가면 회사 이제 가운이 입고 항상 여기 매직하고 그 다음에 볼펜하고 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첩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그것들이 모아지면 정리해 가지고 금고 속에 넣어 놓는데 금고가 꽤 TV보다 커요 그 속에 저런 자료들이 수십 년 있던 자료가 가득 차 있죠 그게 일종의 영업 노하우네요 그렇죠 제조 노하우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그 당시 이제 30대 20대 말 30대 초반이 그때 일을 참 열심히 하셨죠 아우 그때는 뭐 정말 아우 정말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팔아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중부시장이나 그때는 영동포시장이나 아니면 경동시장이나 뭐 이런데 좀 동경시장 도매시장에 나갔거든요 걸음을 가게 물건을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다른 업체들은 이미 아마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십 년씩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밀가루를 사도 한 100포 50포 설탕을 사도 50포 100포 엿을 사도 50포 기름을 사도 그래 하지만 나는 팔 데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한 포 두 포 그러니까 물건 사는 데에서부터 벌써 정말 그게 원가가 비싸잖아요 밀가루 한 포에 5천 원이라면 나는 5천 주고 사면 그분들은 4,900원 사든지 엿을 뭐 백통 사면 그 사람들은 만 원 주고 사면 나는 만 천 원 주고 사든지 이걸 이기기 위해서 남과 같이 해서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걸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냈어요 그래서 계속 남들이 그냥 500원 나면 나는 한 550원 내매해서 원가를 하고 따라오면 모양을 따라오면 포장을 받고 포장을 나주면 맛을 받고 계속 지금 40년째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게 계속 변화를 안 하면 그냥 뭐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덤핑을 해버리고 합니다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내가 그 강의 이 박사님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변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그냥 안 된다는 걸 정말 강력하게 제가 막 막 막 무너지는 정도로 저 너무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한과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약관을 어떻게 발효해서 만들고 육아는 어떻게 만들고 또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일본에는 뭐 1년에 한 5, 6 부시해서 전 세계 한 4, 50개국을 한 100만 이상 마일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늘 하면서 여기에 접목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일본 전통 과자 시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뭐 유럽이고 많이 다녀보지만 일본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뭐 옥고시다든지 우동이든지 라메이든지 몇 백 년씩 가는 그런 문화가 그냥 금방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철학이 있는 상품이 나오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면 그 집에 가서 뭘 우동을 먹든지 거기 가서 뭐 말차를 먹어도 그 숨소리가 그게 수십 년을 느끼면서 살죠 그럼 한국에 오면 이거 오면 그렇게 해서 너무 앞장서가지고 또 신세계 백화점이나 어디 백화점 나가면은 트렌드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약간 좀 몇 년 후에 따라오게 되는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팔 때는 그렇게 이제 주로 당시에 유통은 한 80대 유통은 가장 어떤 유통 방법을 가장 그걸 했습니까 아 그때는 사실은 뭐 이제 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원가를 조정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시장의 중부시장이나 또는 아니면 경동시장 동대문시장 이런게 뭐 영등부시장 팔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은 뭐 한 몇 백 박스씩 한 대목에 파는데 우리는 하루에 해봤자 몇 열 박스 이런 정도니까 안 되죠 어떻게 시장을 뚫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모양도 바꾸고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물건 조금 되는 만드는 입장에서 큰 업체가 물건 안 좋으면 그 가게는 많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항상 기회를 보고 계속 그 아침에 뭐 나가서 새벽에 뭐 한 4시쯤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각 지역에서 건어물 사러 오는 분들인데 저분 보면 자주 다니면 알지 않습니까 그 돈 500원 1000원 주고 우리 신궁약과 좀 가서 좀 얘기만 해주고 그게 이제 석관화 되니까 이제 어디 일주일이 시장 오르는 사람들이 가서 가게 가서 신궁약과 좀 찾아달라고 그럼 가서 가게 가서 신궁약과 찾고 뭐 찾고 하니까 물건도 없는데 신궁약과를 자꾸 찾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 이후에 또 매장 가서 점포해 가서 우리 거 좀 새로 놔둘려 하니까 가끔 사장이 찾아서 그래 어디 들어보면 된데 이렇게 하겠네 예예 어디서 들어보면 된데 라고 하니까 야 그거 좀 갖다 놔봐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젊었습니까 아유 그렇죠 근데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무지건 그냥 이 몸으로 그냥 일단 시도를 해봤네 네네 일종의 판촉을 한 거네 네네 그렇게 안되면 또 저 자전거에다가 물건 주문 올 동안에 그때는 삐삐 있지 않습니까 삐삐 차고 물건 만들어 놓고 내 자전거에다 요만한 가구 같은데 요렇게 이제 쟁반 거기다 약과 한 신고 석관도 1동 2동 장위도 어디 가게집에다 갖다 놓고 2개 팔리면 2개 값 받고 10개 팔면 10개 값 갖다 놓고 이래다 주문 오면 또 공장 가서 물건 신고 또 갖다 주고 그래도 이 한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신선도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오래 가니까 조금 그거는 괜찮았겠네 그렇죠 네 한 6개월 이상 가니까 6개월이면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유통시장이 쫙 바뀐 걸 봤네 네 지금은 이제 매출이 주로 비중으로 따지면 어떤 식으로 유통시장이 지금 돌아갑니까 제가 이제 그 계속 제품도 그렇게 바꾸고 계속 살았지만 그 다음 시장도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건 옛날에 한 27, 8년 전 아니면 한 28년 30년 안 됐습니다 거의 그쯤 내가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대학을 어디 학산문으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경희대를 갔어요 경희대 경영자 과정을 1년짜리 들어갔어요 그때 가서 이제 한괄 만들고 배달을 하고 그 다음 나가서 내가 첫 번째도 신용 두 번째도 신용 신용과 신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늘 그래 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그럼 그 사이에 또 일주일에 두 번씩 수요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경희대 갔었어요 최초로 거기서 이제 받은 게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정신 먹고 일본 가고 일본에서 저녁을 미국 가서 간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지방에도 다 커피를 차에 놔도 쏟아지지 않는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걸 들었어요 아 그럼 내가 경동시장만 하고 중부시장만 해서 안 되네 바뀌어야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유통을 뛰어들었어요 그게 몇 년 정도 됩니까 대략 대략 한 30년쯤 됐어요 그럼 한 90년 초반 그렇죠 네 그 정도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 정도 되겠네요 올림픽 전쯤 됐겠네요 올림픽 때는 선수촌 납품했으니까 수출하려고 그쯤 됐겠어요 그럼 그때 이제 유통시장을 어디로 뚫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재래시장만 하다가 아 이게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고 한국에서 기업이 한 5개밖에 남지 않는다 뭐 큰 대기업 5개만 먹고 살고 나머지 다 죽는다 이런 교수님이 경영학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딱 그냥 꽂히네요 머리를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영자들이 그런 데 가서 새로운 걸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한 12개 대학을 다녔죠 그 이후에도 네 ANP 가정 ANP 가정 식품 가정 계속 한 3년만 되면 한 부신 머리가 멍하니까 그렇게 다녔었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걸 아 이게 시장이 바뀌면 내가 재래시장만 하면 되냐 내가 그럼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모양을 바꾸고 한 700원 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또 큰 업체가 한 300원 내 가지고 나를 또 없애고 또 추석에 또 해 가지고 또 한 이상한 모양으로 해서 신제품 나왔다 해서 800원 내면 이 사람들은 한 500원 내 가지고 나를 또 없애고 계속 저를 괴롭히는 업체가 있었어요 나는 개발하고 그 업체는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업체에 있었어요 바짝 쫓아오면서 네 네 바로 카피해 가지고 또 그냥 싸게 내버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아 이게 내가 시장을 바꿔야 되겠다 그것도 그것지만 시장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뭐야 시장 자체를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지평을 넓히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 이게 뭐 백화점을 해야 되겠다 최고 좋은 백화점을 들어야지 내가 재래시장의 대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내가 최소 대장이라고 내가 물건만 조금만 적게 나가면 도매상 대표들이 오후 한 2시 3시 되면 차주로 막 물건 가지러 오고 그랬었으니까 잘 만들었으니까 네 신제품도 많이 만들고 신용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대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시장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백화점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네 결정자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